자, 금방 게임팩 여러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고풍격 라이브 진스타 고라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라지에 고풍격 MC 성승헌입니다. 진스타TV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고라지에 6주간의 항해를 마치고 오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게임과 함께 스페셜 게스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스페셜 게스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팬인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분들의 활약도 끝까지 함께 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본질적인 진스타의 시작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프로이 꽉 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고라지 마지막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풍격 라이브 고풍격 라이브 고라지 그 중에서도 게스트와 함께하는 게임 챌린지 지링 지 지 반갑습니다. 호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고품격 라이브 지스타 도라지의 품격에 맞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솔로 가수 손승연 씨 그리고 이달의 소녀 올리비아 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쾌가 손승연 씨 팬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두근거린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머리카락이 쭉 뺏쭉 뺏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올리비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이쁘냐 이런 얘기를 코디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코디가 좋아하는 얼굴 올리비아 혜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챌린지는요. 바로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 도전하기가 되겠습니다. 두 분 혹시 인터넷 방송 보시거나 뭐 하나요? 저는 자주는 못 보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봅니다.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근데 주로 사실 전 예전에 그 최군오빠 방송에 나갔던 출연한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애프리카TV 네 맞아요. 잠깐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그래서 음악하는 노래하는 걸로 진행을 잠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게임 방송 중에서도 약간 음악에 관련된 방송을 좀 좋아하시겠네요. 사실 게임은 제가 좀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완전 겜린이어가지고 오늘 사실 배우러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맛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올리비아에는 이 팀원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팀원들끼리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는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게임해요? 네. 사람이 많아서 일단 인원수 많은 게임은 전부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멤버가 약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팬들로 약간 이렇게 좀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은 못하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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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뭐죠?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큰일 났다 아마 이런 생각 했었는데. 정말요? 벌써 8년 전이군요. 네. 그게 8년 전이에요. 이제는 중견 가수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스무 살 때부터 사실 이 얼굴이었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어려우시는 중이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경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제가 노래를 또 되게 발라드 위즈의 곡들을 많이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나이를 있게 오시는데. 사연이 좀 있는 느낌.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 그럼 올리비아는 그러면 지금 데뷔한 지? 어. 저희는 데뷔한 지 한 2년 반? 3년 전 안 된 정도. 3년. 어. 그러면 처음에 이 데뷔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어허. 아무래도 팬분들이 생겼다고. 네. 우리 오빛들이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데. 어? 팬분들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오빛. 오빛? 네. 오빛들이 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선물이 있어요? 저는 팬분들이 항상 써주는 편지가. 편지. 손편지? 네. 프린트 안 하고? 네. 프린트 안 하고 직접 손으로 엄청 많이 적어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 진짜 보람있다 약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써준 손편지가 내 게임 방송 인생 20년의 유일한 편지였는데. 지금도 그래서 제 차에 있어요. 그렇죠. 감동이에요. 그 한 통밖에 없으니까. 근데 말이죠. 오래오래 방송을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닉네임이에요. 불리우는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은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이 이제 게임 크리에이터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이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혹시 평상시에 별명 있어요? 저는 제 영어 이름이 쏘넷이에요. 쏘넷? 네. 쏘넷.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쏘넷이라고 많이 불러요. 쏘넷 이렇게. 약간 느낌 있다. 네. 그래서 외국분들도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기억을 되게 많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쏘넷. 네. 올리비아는 그냥 올리비아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네. 올리비아 해에서 따가지고. 제가 만약에 펀치 기계를 잘하면 펀치비아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에다 비아 해. 비아 해. 이렇게 붙여서 약간 별명을 많이 만드세요. 엄청. 그러면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닉네임 제조기들이거든요. 이 정도면 산업혁명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 여러분들이 좀 두 분이 어울릴만한 닉네임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두 분이 한번 마음에 들면 쏘넷이나 비아이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이님 생일이에요? 아 네. 아 그럼 채팅창에 나와. 와 대단해.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생일 선물 드리면 생일빵 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못 드리겠고.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축축축축축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오늘 생일이야 해 하라고. 아 생일이야 해. 생일이야 해. 아니면 해피 버스데요. 길어. 너무 길대. 그러면 생해. 생해. 일해 일해. 일해. 일해 괜찮다. 일해. 일해. 일해 괜찮다. 일해. 일해. 일해 괜찮다. 구려라고 채팅창에. 되게 솔직하시네요.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직설적이에요. 갓 비하해.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승현님 거는 어떤지. 일해 괜찮은 것 같은데. 일해. 일해 괜찮고. 우리 손승현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영어 외국 팬분들도 계시네. 외국 팬분들이 많으시구나. 와 엄청나다. 이거 우리 기록 찍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영어로 써주니까 내가 읽을 수가 없어.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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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랑한다 뭐. 허준 화이팅 고맙습니다. 망망치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아 소나기. 소나기도 괜찮다. 네 소나기 저희 채널 구독자 팬분들 이름이. 아 진짜요? 네 소나기도 좋아요. 소나기도 좋다. 소넷도 괜찮은데 소나기도 괜찮은데. 그리고 두 개가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럼 소나기 그리고 일해로 오늘. 알겠습니다 소나기. 좋아요. 소나기님 그리고 일해님과 오늘. 한번 크리에이트 도전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게임 서든어택입니다. 서든어택 해보진 않아도 이름은 들어봤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소나기님은 혹시 이 FPS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요? 사실 저는 서든어택 이름만 딱 알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게임이어서. 그리고 많은 연예인분들이 캐릭터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났죠. 그래서 좀 알고 있는 게임을 해본 적은 많지 않지만. 그러면 일해님은? 저는 초등학생 때 이 게임을 처음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다고 오랜만에 해봤는데. 역시 장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 게임은 대한민국 FPS계의 역사를 새로 쓴 게임이고. 그냥 게임으로 전체 총망란 모든 게임을 다 쳐도.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번 우리 지금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서든어택 관계자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거 좀 깔끔하게 발랄하게. 이거는 일해님은 좀 발랄하게. 그리고 소나기님은 감성에 좀 젖어서. 감성에 젖어서 소개를. 해둬야 됩니다. 게임 소개를. 발라드 소나기이기 때문에 감성 게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넥슨이 서비스하는 15년차 1인칭 슈팅 게임 서든어택. 2006년 G스타 우수상 수상작. 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젖는다. 소나기에 젖어 들어간다 이거. 이래님도. 1세대 FPS 중 유일하게 PC방 점유율 5위권을 유지 중인 국민 FPS. 게임 흥행의 교과서인 쉬운 입문. 어려운 마스터의 표문으로 FPS 게임의 대중화 선도. 여기서만 딱 느껴도 벌써. 손승현님은 딱 읽을 때 감성의 소나기가 쫙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래님은 이미 성대가 날아올랐어. 성대가 지금 10대의 성대. 이 느낌이 막 반짝반짝 빛나. 너무 좋아요. 두 분의 게임 소개 때문에 서든어택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든어택 게임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저랑 게임하기 전에 두 분의 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센스거든요. 게임이 센스란 말인데 서든어택 4행시 한 번 가죠. 서든어택 4행시. 그렇게 센스를. 서든어택 4행시 센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선물 나갑니다. 아 진짜요? 네 선물 나갑니다. 진짜 있어요. 무슨 선물이에요? 치킨 쿠폰 나갑니다. 진짜로. 정말요? 네 제가 쏩니다. 아 진짜요? 제가 바로 그냥 쏴드려요. 진짜요? 네 근데 센스가 없다고 느껴지면 안타깝게도 선물은 받지 못해요. 이거 냉정합니다. 어떤 방송들은 대부분 그래도 잘했으니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냉정하군요. 이딴 짓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짜 센스 있어서 대박 이래야지 선물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 아 아 물이 쪘습니다.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네. 자 쏴나기님부터 서든어택 4행시 갑니다. 쏴. 쏴.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오 시작 좋아. 든든. 든든히 라면 하나 먹고. 야 대박인데? 어. 어 무슨 게임하지? 택. 택한 게 써눈어택. 어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우리 관계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박. 진짜 대박인데. 이거 짠거지. 소속사에서 알려줬지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와 이거 90점 이상이면 치킨 받는 거거든요. 대박. 무조건 89.5점 나왔습니다. 안타깝네요. 아예 줄 생각이 없으셨네. 아니에요. 줄 생각이 무럭무럭 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마지막이 좀 많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저같이 있으면 이렇게 해 왔거든요. 어떻게요? 다 좋았어요. 네. 어 어 어 네. 어 까지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택 했을 때. 네. 저같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100점이죠. 네. 택만 해주세요. 택. 택진이 형도 이 게임은 한다. 더 뻥 터지잖아 다. 아. 많이 나잖아. 어. 이런 거야. 아니요 왜 좋아하게. 와. 자 그러면 이래 님도. 1회인가요 1회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그래요? 일단 성대 청소년 이거 일단 플러스 점수 30점 받고 들어갑니다. 자. 써. 서윗하고. 오 역시. 오 달콤해. 든든. 든든하고. 오 좋아. 어. 어둠 속에서도 지나는 오빛들. 택. 택임적. 와 뭐야. 와. 완벽해. 와. 완벽해. 마지막 줄이. 마지막 줄이. 택. 택. 택임적. 이 노래 알면 40대. 언타이틀.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오빈 여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냐. 오빈 여러분들이 지금 100점 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빈 여러분들이 100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빈 여러분들이 치킨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근데 지금부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게임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올리비아에는 해봤잖아요. 우리 일행님은 하셨잖아요. 일단 조작키하고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달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합니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5와 10을 맞춰야 됩니다. 5와 10을 맞춰야 되는군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네. 어머나. 괜찮은가요? 기본기를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쏘는 거, 총알 가는 거, 무기 바꾸는 거, 수류탄 뭐 이 정도. 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WSAD로 이동하고, 점프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하면 앉을 수 있거든요. 컨트롤. 아, 오. 앉아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발 소리가 안 나요. 앉아서 걷는 거는 걷는다고 표현 안 합니다. 아, 그럼 뭐예요? 오리걸음. 아, 오리걸음. 네, 이거 하면은 저한테 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하고 1번이 주무기. 네. 그리고 2번이 권총. 아, 이건 이펙트가. 3번이 칼. 칼이요. 네, 그리고 4번이 수류탄. 수류탄. 아, 옥수수도 던지네? 아, 제가 바꿨어요. 뭐야? 왜? 고인물, 고인물. 네. 와, 고인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아직 안 나가서. 방원도 철옥수수. 딱 조준을 하다가 이제 아래서 기기에 조정해가지고 던지시려면은. 아, 오, 오, 터지네. 오, 대박. 그리고 이제 당전 가는 거는 R로 하시면 돼요. 아, 지금은 R로 하시면 돼요. 아, 싸. 안녕하세요, 월드피플.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채널은 한국 게임 채널. 네, 맞습니다. 꼬라쥐. 오, 뭐? 꼬라쥐. 이름. 이 프로그램 이름은 꼬라쥐. 이 코너는 지린지. 정말 고마워요, 월드피플. 저는 한국 스타일로. 대박. 대박. 계단도 있어. 대박. 정말, 내 트위치 이름은 한국 스타일로. 네, 이렇게 총선. 저는 아주 유명한거죠. 그리고 점프. 점프. 네, 점프. 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하하. 레전드.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전드. 어, 뭐야 나 왜? L-O-L 어? 빨갛게 레전드 오브 린지 린지 sorry man I like it oh yeah I like it too thank you do you like fan man? okay thank you 아 집중이 안 돼 어떡하지 I'm eating egg and and chicken breast chicken breast meat okay thank you yeah I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but my name is no 허준 허준 do you know 똥이보감? 이제 뭐 이제 된거 같죠 네 이제 움직일 줄은 알아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are you American? are you vote Biden? Trump or Biden? I'm watching tv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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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BC is English sorry ABC yeah I love you too come on Korea come on Korea 승현씨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해요 네 점프하면서 총알 피해다니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점프하면서 총알 피해다니면 돼요 근데 점프하면서 총알이 잘 안 맞아요 네 어떻게 좀 이제 움직일 줄 알아요 그러면 두 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제가 가늠이 안 와서 그러는데 네 지금 이레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가르쳐 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랑 2대1 한번 어 좋아요 이렇게요? 네 두 분이 저를 이기면 선물 나갑니다 네 아 진짜 2분 진짜에요? 선물나갑니다 이기면 이건 간단하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방을 만들게요 네 나가야겠죠 어 모드는 그러면 우리가 기본이니까 일단은 팀 데스로 한번 갈게요 네 웨어하우스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고인물, 썩은 물 아 비일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하면 아무나 들어와요 자 비밀방으로 만들어오세요 몇 킬? 몇 킬 할 거예요? 몇 킬? 어 5킬? 5킬이요? 5킬이면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어? 방 설정 변경 15킬 가겠습니다 15킬 어 네 15킬? 어? 15킬 없어 60킬이 최저예요 네 바로 15킬을 먼저 하는 팀이 그냥 이기는 걸로 60킬까지 안 가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초대를 할게요 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어떡하죠? 승현 씨 아 근데 이거 계속해서 즉시 부활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2 누르시면 돼요 2 1회 님 초대하겠습니다 부활할 때 둘 다 들어오셨는데? 네 준비 준비 떨린다 네 그렇죠 어떡해요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가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이제 봐주는 거 없어요? 아 이어폰 낍니다 이어폰 어디 있어요? 나도 저 잡이 없어요 네 잡이 없어요? 15킬 1 1 2 2 2 2 2 2 1 1 2 2 1 2 2 2 1 2 1 2 1 1 원래 저렇게 막 소리 지르시면서 하세요. You are dead! Come on, man. What are you doing now? 어디 계시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What are you doing now? Double kill! One shot! What are you doing now? Okay, I understand. Who is there? It's just a computer. I'm six kill. How are you doing now? I'm going to get out of here. There are no questions. Who is there? Fighting! How can I actually deal with it? How can I kick it? How can I do it? Oh! Head shot! It's not used to see you. I think he'll do it. I can't do it. 이거 올비아님 신경쓸까 그러면 한 번 다시 할게요 아 네 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나가기 눌러주세요 나가기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신다 저 10킬 하겠습니다 10킬 초대했는데 네 접속하고 있어요 접속하고 있어요 네 다시야 접속시켜 예전에 제가 이거 할 때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렌전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달방으로 돌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있어요 여보세요 달방 달방 헤어졌어요 10킬 하겠습니다 10킬이요 10킬하면 이기는 걸로 어떡해요 금방 금방 끝나는 거 같은데 슈트올애미어스 헤드쉣 파일스킬 더블킬 오우 예 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기 앞에 있어요 거기 건너편 아마 컨테이너 바로 어 뭐야 왜 이렇게 다가오세요 어디 뭔가 이상한 데서 오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되게 막 집어서도 모르게 오셨어요 아 아 엄청 봐주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놀아주고 계시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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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요 아 아니 누가 누굴 봐줘요 봐주게 누가 누굴 봐줘 나이스 나이스 이렇다면 얌생일 쓸 수 밖에 없지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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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계신다 위에 위에 네 6대 5! 엄청 쫄리는데요? 저희만 쫄리는데요? 저희만 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꼭 숨어라! 꼭 따라 꼬인다! 꼭꼭 숨어라! 언제 그렇게 가는 거야? 왜 이렇게? 1킬 남았어요! 1킬 남았어요! 오요, 나는 쏟은 아스패 꼬임을! 호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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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치매 들고서 달려갑니다! 호이착! 2킬 남아! 아직 한 발 남았다! 툭툭툭툭툭툭! 툭툭툭툭툭!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 무서워. 어디 있을까? 뭐야. 돌았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미치겠네. 어디, 어디야! 내가, 내가 이렇게 왕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네. 아, 열심히 했다, 진짜. 아, 너무 받으셨다. 이렇게 시켰는데, 아, 진짜. 제가 두 분께, 만약에 두 분이 이기셨으면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한 번씩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겼기 때문에 선물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2부에는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이분한테 지도만 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스트리머가 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세상에서 그 누구도 던터치, 터치할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2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인지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리인지 1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